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생명이 작용하는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신진대사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환경적인 문제도 요즘 대두한 것이 지금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환경 문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온난화 문제 또는 대기 문제 또는 물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경제적인 삶에 대한 토대가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본 자체를 살펴보면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가 타고 가고 있는 못 추기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이것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요즘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든가 이러면 곡물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지금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반의 인식이 이것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삶 속 가운데 안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살펴보면 지구 보존 이런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또는 개인적인 삶의 토대로 살펴보면 근원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껴서 제일 찾아보면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근본적인 자기 존재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오류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이 지금 아까 열거한 이야기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하고 다 뭐죠?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게 돼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지가 육신이 멀쩡하고 그렇죠 그렇죠 내 귀관이 튼튼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줄 알고 화장실 갈 줄 알면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혜택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우리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 어떤 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4분의 3이 의식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거주하는 거, 집, 의식주 그러잖아요 거주하는 것이 75억이라고 표현하면 그분의 4분의 3은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거나 또는 월세를 살거나 또는 저렇게 독소에 살거나 또는 어디 작은 곳에 이렇게 의탁하고 살아될 수밖에 없는 인구가 4분의 3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집이 있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이건 엄청난 공간적,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더할 수 없는 만족에 있고 더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조사를 해보면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부자일수록 더 불안하고 불쾌하고 더 성질 더 내고 더 뭐죠? 갑질하고 더 많이 오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현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불행할수록 가난한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정의는 아직도 없어요 물질적 토대가 아직도 높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들여다보는 오류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어서 그렇지 실제 가난은 실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돼요 요즘 세상은 복지 세상이 돼서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이나 대한 이런 것들이 마음의 불행을 느끼지만 않으면 불행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천국적인 불국토의 세계에 산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고 늘 허덕이고 늘 지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삶이 귀하는 것이 없게 되고 살아봐요 의지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 목적과 의미를 거기 부여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쪼글쪼글쪼글한 삶을 살다가 간다 그래요 옛말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평성을 반대로 표현하고 반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누구라도 단 얼마라도 은행에 통장에 저금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법문하면서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 비로소 그 바탕이 돼서 그 감사의 바탕이 돼서 더 많은 쌀과 더 많은 윤택함과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절에 와서 그걸 아는 거예요 불경을 통해서 나는 그걸 이해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계속 내가 쇠속에 살았으면 계속 저도 구하고 살았을 거예요 주는 것은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도 다 부처님 은혜로 불자님들의 하주시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도 현장에 앉아서 일하고 있고 현장에 앉아서 그냥 밥 먹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없거든요 참 묘한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건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 법 받아들이고 부처님 법 의지하고 부처님 법 지혜를 구하해서 인생의 삶에 대한 본질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성을 조금 조금시라도 불경을 통해서거나 기도를 통해서거나 불공을 통해서나 연불을 통해서나 조금 조금씩 실천해 가신다면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좀 전에 열거한 이 모든 장애로움 이 모든 불편한 이 모든 어두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의 길로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늘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라고 늘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느낄 뿐이지 실제로 나쁜 것은 없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지구상의 8%에도 행복한 행복한 발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부자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있어요 오늘 법문 들을 줄 알고 불경을 불경을 읽는 불교 성전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이 뜻을 전하면 이게 이 법화경 화음경에 또는 금강경에 설명하는 게 뭐예요 단 4개구성 부처님의 법개구만 한 기절이라도 전하면 수미산 7벌을 가득 채운 것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 뜻을 전할 줄 알면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한의 지금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20억이나 이 혜택, 문명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요 내가 언어 통화하죠? 전화하죠? 문자 쓸 줄 알죠? 이러면 뭐죠?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느끼는 것이 장애로움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그 때문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수없이 설명됐고 수없이 설명됐어요 불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걸 설명해요 눈을 뜨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가득 차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 얘기가 뭐예요 부처님 법 따라서 정직하게 조금씩 나아가면 어떤 장애도 어떤 어둠도 어떤 이기지 못할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불자는 이겨가는 원동력과 용기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는 행운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 말씀을 지금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257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해탈과 열반은 궁극의 행복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해탈과 열반은 궁극의 행복에 이른다 부처님이 딱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묻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 내용은 절대 소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명할 수 없고 없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요 해탈과 열반 해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같은 내용이라도 억압으로 보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해탈지견이 열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 나한테 행복이 깊들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내 안에는 행운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모양의 형탈이라도 이 좋은 모습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드립니다 쉬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 가지 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같이 소리 읽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열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엇이 둘인가 남음이 있는 열반이 남음이 없는 열반입니다 무엇이 남음이 있는 열반인가 여기 아라한인 비구에게 동요는 종식되었고 완성에 도달했으며 해야 할 일은 끝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진정한 목적을 얻었고 존재의 족쇄가 종식되었고 바르게 이하여 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섯 가지 감각 기능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온전함으로 그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인식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종식되었으므로 남음이 없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이 남음이 없는 열반인가 여기 아라한 비구에게 동요는 종식되었고 완성에 도달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진정한 목적을 얻었고 존재의 족쇄가 종식되었고 바르게 이하여 해탈하였습니다 그의 목숨이 다할 때 그에게 모든 감각되는 것들은 맛이 없으며 지금 여기에서 차갑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정의합니다 여시여경이라고 하는 불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유여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쁜 것에도 그 나머지가 이끄서 유여열반 그러거든요 남음이 타고 참 쉽게 설명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게 불경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는 명료하고 잘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건데도 한 막이 가려져 있을 뿐이고 그냥 종이천 하나 가려져 있는 것처럼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경전에 잘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욕심이 뭐든지 가려워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탐욕이 그러니까 성냄이 무엇을 가리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리석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조단경 이런 데 보면 그 단경 그 주인이 누구예요 육조단경 해릉선사죠 그렇죠 해릉선사께서 그분은 지나가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큰스님들 법문에 의하면 이분은 이미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년을 읽어도 잘 깨달지 못해 왜 깨달지 못하냐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온갖 것에 불평불만과 짜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어둡기 때문에 밝은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장 근본 고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탐진치 삼독이다 말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벗어나고 올바른 진리를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질문에 복 짓는 일밖에 없어요 복을 짓고 지혜를 구하고 연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내 삶에 대한 어둡고 불평스럽고 불안스러우면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연불을 해야 돼요 연불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복이 돼 인과를 따르고 악한 짓을 덜하게 하고 복 짓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명이 생겨 그래서 확연히 알아져요 알아지면 어떤 것이 열반인 줄 알아요 열반인 것은 깊은 즐거움이거든요 공적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체 모든 것에 도달한 이걸 다른 말로 안역다라 삼양삼보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뭐라고요 불가사회한 거예요 알아차리는 우리가 미묘한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나무요법연화경이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실전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세계에 느끼는 통로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온갖 것을 자기가 이뤄내고 키워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탐착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이것은 유효의 열반이에요 완벽한 열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극락세계에 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도 다르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두 번 다시 생사에 따르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고 성냄에 따르지 않고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내가 되면은 곧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얘기하고 부처님 경전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탄생설화를 읽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부처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건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부처의 생명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부처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의심이에요 자기 미련이고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능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수없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중생의 생각은 늘 지중하고 옳다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틀려도 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살면서 아주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평생을 해도 유여의 열반이다 이러거든요 유여의 열반은 의지한다 열반에 의지하고 있는 순간 이게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른 법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해야만 비로소 뭐죠 부처님의 정법에 이르게 되고 바른 도에 이르게 되고 바른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불성세계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우리는 만지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기쁜 일이 있고 절에 다녀서 좋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생기거든요 인연 지어서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완벽한 자기 실천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무여 남음이 있는 열반인가 아니면 남음이 없는 열반에 이르는가 두 가지를 정의하면 아직은 남아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유여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집착이 있고 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또 이건 내 재산 내 삶 내 거 이렇게 찾고 이런 것은 아직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봐요 내 이 재산은 내가 사용하고 관리할 뿐이지 내 것은 절대적으로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아란이라고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요는 종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껀듯하면 동요가 되잖아요 어디서 남의 한마디 들으면 분해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내가 깨달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누가 한마디 하면 아직도 생각이 나 누가 싫은 얘기 한마디 하잖아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거 상처가 남아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배짱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져가나 봐 그런데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상처가 되고 불안으로 돌아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뭐죠 아직 동요가 종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요가 없으라 이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깨달음을 얻어도 성격이다 이것도 다 남아있고요 옛날에 큰 스님들 보면 깨달은 사람이라도 오만 행적은 보면 귀할 정도 되어있는 스님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행적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껍데기 보고 잘못된 것이라고만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여 남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여 열반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완성에 도달했으나 해야 할 일을 끝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여러분 짐을 내려왔다는 것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뭐죠 없앴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다 없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왜 남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이 뭐냐로면 진정한 목적을 얻었고 존재의 족쇄가 종식되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때문에 매달려져서 두렵고 무섭거든요 병드는 거 무섭고 늙는 거 무섭고 죽는 거 무섭거든요 이것은 뭐죠 아직 족쇄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족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면 해탈 바르게 이해하여 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감각의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이 온전함으로 그의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인식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는 아직도 탐욕 속에 있고 아직도 성냄에 있고 아직도 어리석음에서 종식되었으므로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고 정의합니다 깨달고 이해했지만 아직도 성격은 남아있고 아직도 뭐죠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당신은 유여 열반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했으나 깨달았으나 그런 뜻이죠 무여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아니면 여기 아라안이 비구에게 동요가 종식되었고 완성에 도달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진정한 목적을 얻었고 존재의 족쇄가 종식되었고 바르게 이해하여 해탈하였습니다 그의 목숨이 다할 때 그에게 어떤 감각되는 것들은 맛이 없으며 그냥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스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파괴사의 옛날에 있었던 스님 근래예요 있었던 스님 계신데 매일 와서 마당 쓸고 이런 노스님이 계셨거든요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늘 국수를 잘 좋아하셔서 잘 드시고 그것도 그날도 잘 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맨날 사람 대중 눈에서 들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은 늘 청소하고 그러고 살던 분이 국수 좋아하시던 그것도 노스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국수를 만들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3일 후에 가셨어 그런데 가실 때 앉아서 잘 이렇게 성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미련도 없고 집착도 없어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해탈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분은 없던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없던 것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은 위대한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이고 나무 아미탑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성이 있고 원만성이 있고 또 무한능력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세요 나무 아미탑 사람한테는 영원한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고 원만 보신 노사나 부리고 천 백옥화신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없다 이러거든요 그건 자기 육체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인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내라고 생각하니까 육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그냥 살아 있어요 그 육체 모양으로 살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구하고 다음 차원을 구하면 놀라운 영명스러운 생명 그 신념스러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비구에게 모든 것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감각되는 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이 사람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이걸 무효열반의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차갑게 될 것이 그러니까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달마대사 있으시죠? 무죄라고 하는 아주 큰 권력과랑 부딪혔잖아 일대일로 그래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공덕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없다 이랬잖아요 저 어디에 집도 짓고 우리 불자님들 그러잖아요 만나면 그 얘기를 해 나는 어디에도 보시겠고 어디에도 했고 어디에도 했고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해 줄줄줄줄줄줄 해 공덕은 될지언정 입으로 자꾸 팔아서 공덕 좀 소멸하지 말고 자랑해봤자 아무 의미 구조 없어요 왜 무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더 이상 구하는 사람이 없어 구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면복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감각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마음이 일으키는 대로 정신작용이나 또는 육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구하다가 끝나요 저 중환실에 좀 한 번씩 가보세요 다 평생 구하다가 끝나가 죽을 때는 다 고통받고 살다 죽어요 그런데 불교에 들어서고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세계에 들어오면 이 공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장애는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은 즐거운 것 안태도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에 남음이 없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즐거움에도 남음이 있고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해놓고 나가서 놀면 즐겁잖아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놀면 어떡해요? 불안하지 그렇죠? 그건 즐거움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직장인이 일 안 하고 딴 데 가서 사우나 가 있어 그러면 그거 행복한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주부가 집에 있어야 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어디 댄스집에 가 있다거나 이런 데 가 있으면 그게 즐거움 진짜 즐거움이 즐거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남음이 있는 남음이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절에 오실 때도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 해놓고 다른 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에 갑니다라고 꼭 뭐라도 붙여놓고 오든지 그게 열반이에요 남음이 없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여 열반과 그러니까 일반 삶의 삶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내 안에는 행운이 항상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쳐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여 열반의 세계는 어딘가가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 어딘가가 뭔가 걸리는 것 같고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부터 고치셔야 돼요 저는 수많은 이런 사례와 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진성이 없으면 없던 것을 봐요 줘야 돼 스님은 불자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고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뭐죠? 행복한 그 길을 일러주고 그래서 그걸 실천해서 나아지고 좋아지게 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떤 스님이라도 받는 것만 하고 살면 줄 것이 없는 삶이 그 뭐라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머리 깎고 살면 어떤 의미가 있나 받는 과정을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정의합니다 라고 여시여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맞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참 이 안에 다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59쪽에 오시면 뭐라고 되냐면 깨달음에는 남녀 구별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자나 가난하거나 또는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깨달음을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시당처부터 시작할 때 서가세조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사람은 다 종교하고 사람은 뭐죠? 다 사람답게 살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불경의 시작이에요 그게 부처님 설법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경을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읽어야죠 그래서 그 내용 기적만 이것만 좀 보시면 깨달음에는 뭐라고요? 남녀 구별이 없다 마라가 말했다 아라한의 경지가 경지는 도달하기 어려워서 성자만이 얻을 수 있다네 두 손가락만큼 지혜를 가진 여성으로서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유명한 비구니가 있으시는데 불경하네 그 소마비구니는 비구니라는 걸 아시죠? 비구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마음은 잘 집중되어 있다면 지혜는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지혜가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성인 것은 무엇 상관인가 그렇잖아 그죠? 불경은 부처님은 이걸 여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보여줘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거나 또는 권력이 없거나 또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고 남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반이라는 건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그렇죠? 삶에 대한 기쁨이 곧 열반이에요 먼 곳에서 찾으려고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여자다 또는 나는 남자다 또는 나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라일 뿐이다 말하는 말은 악마라는 뜻이죠 그렇죠? 마라는 악마예요 저쪽에서 얘기하면 막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인도에서 출발이 됐고 그 내용이 요즘 건너가서 이웃집에서 귀신귀신하는 게 악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쌍유타니까라고 하는 소마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이게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읽는 것은 이것만 읽으면 그 마음의 세계가 그대로 청경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공부하고 수행하게 되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죠? 내 안에는 행운이 항상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불행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불자가 어두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냐 입에 그만 그쳐야 돼요 참 이해하는 저한테는 수없이 사람들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전국에서 전화와요 그때 영국에서도 전화하고 유튜브 이런 거 보고 가서 한국 사람들이 근데 가서 들여다봐요 다 봐 보고 나서 전화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해 가지고 징징징징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래고 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하는 동안 한 기절이라도 불경 경전을 읽든지 한 기절이라도 염불을 하든지 붙들고 앉아서 징징징징 하면 그게 나아질까요? 불안하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이라도 거기 아까 말했죠 말하가 작용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나쁜 유혹이 거기 깃들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쌍류다 니까야라고 하는 것이 암경이라는 뜻이에요 여덟 가지 바람에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이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인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 성이다 그러니까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집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안정돼 있다는 것은 마음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정이다 그랬거든요 안정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정돼 있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행복해 있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래요 만족돼 있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젖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만족하기 때문에 자는 거거든요 이걸 비유하면 완벽한 열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무관성보사 이 본성이란, 본성이란 자신의 무생의 마음이니요 정의란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해서 여덟 가지의 바람에도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는 불자가 수행해야 될 여덟 가지의 바람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될, 동요되지 않아야 될 여덟 가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득에 동요하지 말라 특히 대가 없는 것이 이득이 생기는 것에 동요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것을 나무 지장보사 그 다음 뭐죠? 잊어버렸을 때 내가 손실을 잃었을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동요하지 말라 부자 되려면 이거부터 공부하셔야 돼 불자는 다 넉넉하게 부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면 감사하는 데 있고 또 뭐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넉넉함을 찾고 지혜가 있고 안에 깃들어 있는 풍요로움을 자기가 늘 염두하고 찾고 있는 사람은 돼요 이게 나무 아미타분 이득과 손실에 동요하지 말라 부자 되려면 철저적으로 장사하거나 이해하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손실하고 이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 이득이요 두 번째 손실이고 세 번째 명상에 흔들리지 말라 명성 아시죠? 명성에 거기 흔들리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이랬어요 세 번째 뭐죠? 악명의 요즘처럼 댓글에 흔들리고 동요하지 말라 누가 어디 가서 시비 분별하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칭송에 흔들리지 말라 누가 칭송하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커져 기뻐 그냥 표정이 칭찬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비난에 비난에 동요하지 말고 즐거움에 동요하지 말고 괴로움에 동요하지 말라 이게 여덟 가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죠? 사람은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은 이게 그래프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끝없이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불안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과 기뻐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 이런 언어를 들으면은 내 안에는 항상 행운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지시적인 언어를 자기 사용 안에 깊이 집어넣고 작용하시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행운으로 돌아와요 이걸 실제로 좀 해보세요 이걸 안 되는 사람들은 잠을 자기 전에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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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주무세요 그러면 저 털 날리는 양 세지 말고 양 세면 털 날려요 하나 넘어갈 때마다 털 나 그런데 빠지지 말고 오직 감사한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자꾸 자기 대뇌나 자기 잠재의식이나 자기 업식에 의해 마음속 깊이 그게 자기 업이거든요 그림도 없고 평창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불가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다 부처의 작용이에요 부처님의 고룩한 작용이에요 이 말이 지금은 믿어지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인명 정시할 때 제 얘기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과 괴로움에도 역시 뭐죠 동요하지 않는 삶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죠 전부 만족으로 대하고 전부 뭐죠 긍정으로 대하고 전부 감사로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만약 이와 같은 정을 얻는 사람은 비록 범부지라도 범부일지라도 바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죠 그죠 서가 세존 육성 육성 언어예요 제가 대신 이걸 불러서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읽고 듣고 남한테 전하면 이게 금강경의 설법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읽어요 그러면 이거 부처님의 음성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정비정돈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허잡게 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죠 내 인생 더럽게 보지 않으면 돼요 내 인생은 뭐죠 낮게 보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은 뭐예요 시원찮아다고 보는 인생을 좀 바꿔요 절에 다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스스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깨달아도 현장에서 부딪히면 저처럼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건 이제 칸트라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 철학자 칸트의 행복 조건은 딱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첫째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 되세요 그죠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아주 대단한 행복한 사람을 갖는 거예요 자식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상의 대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조사해 보면 안 맞거든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봤냐 하면 과거 전세 인연도 있고 자기의 습성과 업생이 있다고 나는 그걸 보거든요 더 감사하면 돼요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자식한테도 자꾸 감사하고 일터가 할 일이 있으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다 보면 사랑할 일이 스스로에게 생기고 사랑할 만한 대가가 있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생겨 그렇죠 그죠 사람한테 이렇게 발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발언이거든요 발언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말하거든요 소망이 있다 이러잖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첫 기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인생을 이 인생을 어둡게 보지 말아야 돼요 부족한 존재라고 보지 마시고 모자르다라고 보지 말아야 돼요 안타깝다고 그렇게 보지도 말아요 오직 내 안에 내 가진 모든 것에는 뭐가 깃들어 있어요 그죠 뛰어난 뛰어난 행운이 나한테 넘쳐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생활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불자의 삶은 곧바로 부채의 삶과 원만하고 완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삶을 시향하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